국민 남편의 멋진 국민 남편 지금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용만씨 원조국민엠씨가 보여주는 소통의 미학 국민 남편의 듬직한 맏형입니다. 멋진 남자분들이 줄지어서 입장하고 있는 차임표씨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자 멋진 남편 권호중씨 조태관씨까지 밀착해주십시오. 최대한 밀착하시고 오늘 안정환씨를 대신해서 프로마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시선을 봐주시고요. 최대한 밀착해주시고 한행근에 나올 수 있도록 인사드립니다. 국민 남편의 사랑의 하트부터 쭉 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역시 연륜이 넘쳐나죠. 가운데 기자님들 위해서 왼쪽 기자님들에게 왼쪽 먼저 갔다가 오른쪽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감사드립니다. 김용만씨에게 마이크 드립니다. 오늘 옆에 계십니다. 우리 차임표씨와 베스트커플 강력하십니다. 네. 저희 지금 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남커플로 차임표씨하고 베스트커플 후보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는 한데 부담은 굉장히 스럽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에 올라있던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요. 우리 차임표씨하고는 프로그램 한지는 한 두 달 됐습니다만 말은 지난주에 화천에서 떴어요. 이제 베스트커플로 가는 어떤 기류에 서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신다면 감사의는 받겠습니다만 언감생신입니다. 차임표씨도 한 말씀 하시죠. 네. 김용만씨와 베스트커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중들의 생각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베스트커플이 됐다. 됐다. 수상했다. 그러면 공약을 하나 걸어주시죠. 됐다. 그렇다면 베스트커플 트로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년에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 바닥 그대로. 내일 연기돼서 가는데 그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걸로. 진심이시군요. 진심입니다.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24년 만에 타셨던 롤러코스터 한 번 더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 차임표씨가 힘이 좋기 때문에 커플이니만큼 저를 안고 안고 나오는 체러분이 아니면 업고라든지. 아 안고 퇴장이 있습니다. 나 혼자 팀에서. 아 그래요? 저는 그럼 업히겠습니다. 업고 퇴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중씨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아 예. 추우신데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느낌이. 연회돼서 함께 하셨는데. 저는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싶습니다. 평소 국민 남편 팀원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고요. 너무 즐겁고. 이거 봐. 좋잖아요. 영원형님. 갑자기 질문을 해야죠. 아직 배우다 보니까 서툴러요. 배우시니까. 안정환 씨에게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십시오. 안정환 씨. 어떠신지. 자. 형님. 제주라고. 제주라고. 아 네. 대관 씨 어떻습니까? 오늘. 아 저는 저는 뭐 할 말이. 막내십니다. 네. 막내입니다.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오늘 저희 차임표 형님과 그리고 김용만 형님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준비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내심. 내심. 차임표 씨가 혹시. 네. 차임표 씨가 혹시 신인상 후보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해봤는데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혹시 있다면 차임표 씨가 신인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력합니다. 최근에 보이셨던 모습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국민 남편 인사드렸고요. 마지막 포즈로 인사를 좀 드릴 텐데 팀웍을 또 도드는 아까보다 다른 포즈로. 가운드 기자님들에게. 화이팅. 준비된 포즈 있을까요? 안정환 씨를 눕혀서 같이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처럼. 네. 기타처럼. 좋습니다. 안정환 씨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딱 좋아. 자. 딱 좋아. 국민 남편. 딱 좋아. 가운데. 좋아요. 좋아요. 왼쪽 갑니다. 왼쪽. 이어서 국민 남편. 딱 좋아.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갖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좋아. 감사합니다. 국민 남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퇴장 안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남편 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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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